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온화하겠지만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8.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가량이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이 내일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의 시작으로 밤이 되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제주도에 최대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4도로 쌀쌀한데요. 낮이 되면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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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